요즘 엄청 덥지요? 그럼 이리 와부러라. 오메 어딘디? 아 경동시장 한성 한성 함흥냉면. 잉 찾아가야겠구먼. 한팔 안 만들어. 고추가 쑥어져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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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유 미끄라지가 아주 좋은데요 이게 뭐 중국산 어 이건 근데 굉장히 크네 아 키워 가지고 어 예 국내에서 긁는 양식 아 국내 양식이구요 어 아 색깔이 약간 뭐 에 아 그래요 아 이건 오리지널 국산 이구나 아 이쁘죠 빤딱빤딱 아 예 아 이게 국산 완전히 예 예 키로 에 3만원 이고 아 이쁘죠 풀이 자네 예 색깔 비교를 한번 아 예 으 으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게 어떤거에요? 이거는 자연산 킬로에 3만원 킬로에 3만원? 이게 몇킬로에요? 요거는 중국산은 어떻게 1킬로에 12,000원 요거는 12,000원 요거는 12,000원 요거는 12,000원 12,000원 아 이건 뭐 좀 식구물이야 하네 그렇지 그렇지 음식점에서 요거는 아주 반짝반짝 하잖아요 예예 아주 좋아요 추어탕에 먹고 면역력의 두번째 종료에요 이거를 호박 넣고 약을 내리고 중탕도 많이 해서 추어탕, 튀김 요런것도 해서 잘 보이죠? 안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뭐 그만한 저기가 있나요? 새끼가 국산으로 기는거니까 잡으니까 많이 꼽고 지름도 별로 없고 저기는 외국 거 갖다 기는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거는 소금에만 찍어 먹으면 고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종자가 치어가 국산이다 요건 어떻게 주로에 45,000원 45,000원 굽는데 2,000원 아 여기서도 직접 먹을 수 있고 아니요 초벌구이를 해 준다고요 초벌구이를 해 준다고요 초벌구이를 해 준다고요 네 올리려고 99,000원 900,000원 약 5,000원 전iami 약 26,000원 국산